으 오우 쉣 너 뭐야 티하 티하 안녕하세요 어 인사운드 마인드 계속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두번째 암호까지 얻었죠 어디야 38 아니면 83일수도 있어요 어쨌든 돌아가 봅시다 뭐지 아이고 내려갈게요 뭐가 또 기다리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어쨌든 내려왔습니다 여기 요 방향으로 가야될 것 같은데 뭔가 절벽 통로 열쇠 오케이 이제 저기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개밖에 안 남은건가 4개가 필요가 되는데 저기까진가 계단 타고 내려와서 오우 송전탑이 무너져있네 쓰러진 정착 전탑 쓰러진 정착 전탑 지금 안 좋아지죠 끄고 저 뒤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애 전기를 끌 수 있나 너무 아픈데 또 무전기 쓰면 되는거 아닌가 아 모르겠어요 아어어 안됩니다 떠날게요 일단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왔던 곳인가 여기가 왔던 곳인가 어디지 어 왔던 곳이네요 음 음 저기로 어떻게 가지 일단 여기 길로 다시 합류해야 될 것 같은데 남쪽 숲 반대길인가 그렇지 여기로 들어왔었죠 지도를 좀 봅시다 저기 빨간불빛이 어 남쪽 숲 이쪽으로 들어가서 쓰읍 지금 제가 여기로 가야될 것 같거든요 길이이 여기로 이렇게 쭉 통하네요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삥 둘러가야겠습니다 여기 또 그거 분위기 바뀌겠는데 저기 웬 빨간불빛이 오우 눈아파 오우 눈아파 오우 쉣 이 왜 왜 끄는거 없어 끄는거 없어 왜 왜.. 왜 끄는거 없지 이번에 이번엔 못 꺼요 이거 끌 수 있는 빨간색 그게 없어 그럼 어떡해 죽는데 너무 아픈데 어 뭐야 신호가 나온다 피 1 남았어 아 모르겠네 빠이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이거 안돼 총으로 쏴서 해야되나 어려운데 이게 저장이 되있는 부분까지가 내가 잘 간 계획일거야 처음부터 잘못 갔다는거네 저 빨간불빛이 있었던게 거기 따라가는게 맞는거 같은데 여기 한번 가볼게요 아 저기 빨간불빛 저거로 끄면 되는건가 팔 오 열렸다 엔듀라민 오히려 좋아 죽어서 오히려 잘됐어 이제 불 꺼졌죠 안 꺼지네 그냥 문 여는거네요 이거 한알먹고 여기가 내가 온길인가 여기가 내가 온길인가 아 그럼 맞는거 같은데 여기가 제가 온길 맞네요 여기로 가는건 맞아요 다시 돌아가는건 맞는거 같고 아까 그 로봇을 처치할수있는 방법이 또 있나 야 뭘 배웠나 아닌데 여기 길은 없구요 한 벽등반 일단 다시 가보겠습니다 저장.. 저장이 되면 참 좋았을텐데 저장이 안돼요 이게 저장을 할수있게 해두면은 약간 그 제 생각에는 몰입을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그런거 같애 음.. 저기로 가는건 맞는거 같은데 이게 길이 지금 4가지 4갈래 길을 가잖아요 이게 각각 하나씩 아닌가 저기 그 빌보노를 얻을수있는곳 아닌가 하나씩 일단 다시 가볼게요 근데 뭔가 맞는길로 갔으면은 분명 세이브가 될텐데 아 개무서워 거의 그거 파일법을 모르니까 세이브도 안되고 어? 여기 잠겨있네? 가시철조망은 있어서 나쁠것이 없지 그럼 이거를 열어야 여기 가까이 가서 그 개를 다시 불러야 열리는거네 열리는거네 아 나왔네 저기서 나오네 그러면은 아! 개아파 아 여기로 들어갑시다 아 이게 개사기야 아이씨 아이씨 막혔어 자 회복 살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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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사기인데 사기인데 열어줘 어 저거 어떻게 여는거야 아 아 이렇게 쏴서 여는거구나 아 너무 어렵다 퍼즐이 뭐 힌트라도 좀 주든지 하아 세이브 너무 살벌하다 저기서 좀 먹고 갈게요 지금까지 세이브가 너무하다고 느낀 적은 없는데 좀 그렇네요 좀 많이 안타깝네요 좀 많이 안타깝네요 자 그래서 먹을 것도 먹고 회복하고 갑시다 최소한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다는 사실 숲 중앙 숲 중앙 그리고 스테미너 너무 너무 부족해 자 다시 가봅시다 아 무서워 근데 이 윗살이 너무 세서 그리고 제 제가 불빛을 저한테 비추면은 눈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에 써야될지 잘 안보이던데 일단은 총 하나 들고 라디오 들고 어디에 맞을수 쓰읍 역시 쓰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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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는데 와 씨 모르겠다 저 박스를 부수긴 부숬는데 어 됐다 와 또 총 쏴야되네 하나 어디야 오케이 일단 튀어 약 먹고 저기 빨간불빛이 나오네요 이거를 로카스의 세션 조각 찾기 저기 빨간색 있다 저 빨간색 불빛을 다 찾아다니면 되나봐요 음 오케이 아 다행히 걔는 다시 안옵니다 어디로 가야되죠 이제 어 제 쪽으로 가야되겠죠 저장 드디어 어 또 또 또 회상신 나오는거 같은데 오우쉣 좋지않아 좋지않아 오우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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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난이도 이렇게 어렵다고? 오우 오우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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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쉐잇 열어줘아 뭐야 공습이야? 오우쉐잇 아 너무 어려운데? 열렸어요 일단 파밍좀 해볼게요 알약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려워서 쫄보가 되네 계속 그냥 스토리 난이도로 할걸 뭔 흠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묘지네요? 음 쉣 잠겼어 교회 탑 꼭대기로 이동 이거 한 번에 두개 원샷투킬 가능한가? 오케이 뭐야뭐야 개무서워 어 이번주 강의계 크릴 신부 참탑 도보투어 해지하려면 매달 필요 참탑 도보투어 해지하려면 매달 필요 자 일단은 여기 뭐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? 사이클롭스 펜던트 외눈박이 거인 이거 이거 있으니까 먹읍시다 오케이 좋아요 이제 갈 수 있는 곳 이제 갈 수 있는 곳 어딨죠? 쉿 테드 크릴 신부님은 정말 게으르시다니까 바로 어두운 장소에 매달을 숨기겠지 메달이 메달이 그 펜던트 말하는거 아닌가요? 오우 essa..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이.. 너무 많이 먹는데? 저거를 ,,,,,,4 무슨 소리였지 방금? 뮤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. 아 이거 이제 없는데? 뭐야 이게? 뭐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아.. 무서워 더 안나오나? 아니 그거를 줘야되는데? 뭡니까 이게? 탄을 줘야되는데? 없는데? 왜 안주지? 조용히 해 흠 흠 요거 다른걸 넣어도 되나? 어? 플레이어가 무제한 채울 수 있는건가? 뭐야 이 빨간색은? 흠 무섭게 하지마 제발 무서우니까 오우 오우 쉣 펜전트 다 묘 묘 묘비에요 이거 전부 다 오이씨 출구가 사라졌어 오이씨 다시 생겼다 나는 지금 제정신인가? 나는 지금 제정신인가? 오우 쉣 에잇 뭐야? 왜 계속 저런게 나오는거지? 미노타우루스 펜던트 잠겨있어요 어... 여기 뭔가 저..저기 떠다니는것들이 뭐지? 저..저기 떠다니는것들이 뭐지?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아 이거 혹시 이거 써야되나? 아 이거 혹시 이거 써야되나? 오우 쉣 너 뭐야 아 나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네 하아 뭘..뭘 하라는거지? 뭐지?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했거든요? 교회탑 꼭대기로 이동 잠겨있는데? 일단 닫어 뭐지? 어이씨 또 오고있어 어이씨 깜짝이야 어..얘네들이 무슨 단서인가? 어떻게 해야되죠? 세 마리나 세 마리나 나왔어 꼭대기로 이동? 어떻게 해? 힌트 좀 너무 어려워 아 근데 나 그거 이거 무한이네 그러고보니까 마음껏 씁시다 생각하는데 도움을 줄지도 몰라 여기 보면은 불빛들이 있단 말이죠? 무슨 의미일까? 무제한 맞죠? 반대쪽에서 막혀있다 저..저 관은 왜 계속 흔들리는 걸까? 아 나 쫄보였네 아 나 쫄보였네 왜 이렇게 짧아? 흠 이걸 뭐 어떻게 해야되나? 다행히 그 투명인간들은 더 안나오는거 같은데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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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다라 어두운 곳에 감춰놨다고 했거든요 메달을 메달을 어디 끼워야되나? 흠 흠 흠 이 불빛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? 흠 일단 여기 보면은 흠 펜던트가 4개가 있거든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까 여기 아이템 하나 있었는데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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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흠 흠 저거 뭐야? 프아아 오케이 일렸다 후 흠 뒤로 1 2가 이거였나요? 4 여기로 나가야 되나? 오케이 자 이제 저기로만 가면 되는거 같은데? 오우 쉣 아야아 일단 여기 한 번 들어가볼게요 아 여기 여기였어? 아 진짜 투명한 인간들 너무 무섭네 역시 인간은 이 안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? 또 한 번에 안되네 여기서 또 뭔가를 해야되나 본데 그냥 신호가 잡히네요 어? 어? 뭐야 이거 불을 켤 수 있네 오케이 불을 밝혔습니다 저거 좀 들고 올게요 저거 좀 들고 올게요 무서워라아 또 어딘가에서 신호가 나고 있는데? 아 저기 저기 있구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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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연기도 나오는데? 저기 거기 오우쉬 점점 불을 밝히고 있는건가? 그 내담자 마음속에 어둠에 하지만 반 반 다당하겠죠? 여기가 더 불을 밝히고 있는건가? 이렇게 여기가 더 불을 밝히고 있는건가? 여기가 더 불을 밝히고 있는걸로 오케이 여기 물이 오염됐는데 오케이 자 이쪽으로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패닉 패닉 아 너무 손해받는데 아니 게임이 너무 어려워 자 다음 어딥니까 저기로 가야되나요 오케이 응 자 지나갑시다 어이 씨 깜짝이야 어 어 아 아 아 알략 어 어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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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작자 너무 악질이야 아... 아... 아야! 이거 너무 선 넘는 거 아니에요? 퓨즈를 9개 차더라고? 아, 그냥 개소리였구나 아... 제작진들 너무... 얄미운데? 이거? 엘리베이터 아닌가요? 엘리베이터가... 위에 있네? 엘리베이터를 내려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? 어... 저 중간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저기... 음... 불이 들어왔는데? 오케이 오케이 아... 진짜 악질이야 악질 483 올라가자 갑시다 음... 아... 쟤... 으...